도너! 지금 합쳐서 줄 수가 한 100만? 100만씩은 없지 않아도 돼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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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예요 우리 숟가락 년 드리기 이번에도 한 번씩 해 주셔가지고 서먹고 싶은 거 쳐드시고요 싸고 싶은 거 사시고요 다 해줄 거야? 어 진짜 다? 다 해줄게 대박 경고전 이런 것도 안 먹어? 어때요? 어? 왜 저래요? 잠에 붙였어 어? 제 이름 줄 알았어요? 몰래 때렸어 그러나? 아니 아 진짜 미친 고양이야 미친 고양이야 너무 뻥꼬말라래 그쵸? 그냥 계속 날라다니잖아 때려버려 이만해 내 꼬추만 하네 거의 모든 게 다 큰 여자, 모든 게 다 작은 남자의 특집이래 어떤 개자식이 왕가랭이 큰 역할을 했어요? 왕가랭이 좀 인식이 올라갔어요 너무 기괴해 옷보수 붙이고 옷보수서 뭐야? 오늘 뭐야? 기념하는 데이야? 오늘 기념 파티하러 홍대 이제 데이트 2탄을 준비했어요 뭐하고 싶어? 너네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봐 다 해줄 거야? 어 그럼 뭐 하지? 할 걸 안정한 거 나온 거예요? 아니면 약간 연어 이런 거 먹까? 초밥 먹까? 초밥 괜찮지? 네 사람 치잖아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? 뽀링이가 크냐? 현서가 크냐? 네 네 현대미 좀 더 더 확실해 너가 봤을 때 그래? 내가 봤을 때는 어 아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? 좋아 좋아 나 그런 말 좋아해 내가 내가 크긴 커 뽀링이는 얘 모여져 있어 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내가 근데 현대미 현대미 현실적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이씨 희엄도 가슴 크잖아 근데 이제 희엄님 약간 텐팔이 높아 하하하하 이 와중에 고름도 언제 제 입은 보고 있어 아 아 진짜 존나 돌려간다 와 뭐 가슴 재러 가는 거야 지금? 네 초밥이고 가슴 재러 가죠 아니 아니 이 화분을 왜 돼요? 루틱이야 이거 하하하하 뭘 루틱이야 미치지 아 어 저 썸네일로 될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리가 이렇게 되고 너 네이트판 올라오게 돼 하하하하 놀란 표정 하하하하 이렇게 쳤다 아 웃겨 다시 몰라도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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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제 결혼식 영상 봤는데 어 현대미가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하하하하 야 너 근데 많이 흘러 와? 그러게 나 계속 울었다니까 나 몰랐어 몰랐어 저도 근데 그런 댓글만 더 나아 사람들이 진짜 저런 친구들 너무 부럽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상 너무 부럽진 않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다 큰 녀들 딱 이렇게 딱 찍으면은 앞에 비키니가 딱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좋아해 하하하하 말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문을 넣었어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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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AY eternity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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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해 하하하하 Temple hope81 제가 쉐이크를 갖고 올 거야. 아주 난 이게 있지. 이거 글루타치온인데 나 배고플 때가 너 이거 먹어 그냥. 그거 안 배고파죠? 거짓 식욕이 작게. 내가 좀 때 이거 좀. 진짜요? 맛있어. 괜찮아요? 밥이 진짜로 게장하기 나. 네. 더 느껴요? 더 느껴야지. 왜? 너 같이 먹었잖아. 물까? 물까? 진짜 게장하기 나. 안녕하진가. 안녕하진가. 하자는 사람이 걸리네요. 근데 홍대도 얼마 안 남았다. 그니까. 우리의 추억. 근데 이제 성수 가지? 홍대 아예 안 오벌이. 아 올 일이 진짜 없긴 하죠? 없어 없어. 따져보니까 없더라고. 짝수다 올리네. 홍차. 아! 아 왜 많아. 이거 할 수 있잖아. 아니야. 프레차이즈 말고 에프카펜. 아 에프카펜. 저도 가야겠어. 이쁜카페. 이쁜카페. 이쁜카페이. 이쁜아래. 아 나한테. 어. 저기 저기 토니몰이 사이로. 이게 뭐가 이쁜카페야. 그냥. 투썸을 가는 게 나. 지시. 아니 근데 지현이 2층에 지금 뭐가 있는데 여기가 있냐고. 카페또 카페가 있어요? 지현이 2층에 어떻게 그렇게 이쁜카페가 있어. 미치겠네. 야 2층에 뭐가 있냐면. 오! 예쁜데? 우와! 흥냐다! 야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았다? 내 머리.. 중독가다가.. 노래 들을 수 있대! 노래 들을래? 야 게임도 할 수 있대! 이런 데서 원래 몰래 스킨십 하는 데 아니야? 이런 거 재밌지 않은데? 재밌지 않은데? 몰래 이런 데 들어가서 몰래 키스 갈겠는데잖아 원래 그치? 어쩔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알지? 뭐? 신나게 한 바탕 즐기고 나서 나올 때 뭔가 펄쩡한 거 누군가 알고 있었을 거 같은 느낌? 또 둘이 남았네? 뭐 할래? 뭐.. 손잡을래? 너무.. 너무 샀다 할 게 없어! 내 말이.. 아 여기 비전 죽인다! 청폭차 낼 줄이 있으니까 이제.. 이제 됐네요 그래도 야.. 둘 수 46만이야 10개 이 속발! 어.. 우리 가슴? 어.. 가슴이 아니고 자기야 아하하하하하 망가린 것 뿐이다 근데요.. 환자 생각을 많이 봤잖아 이게.. 닳도록 달았잖아 아악! 어디 가야 되나 싶어 응? 저 깔고 없잖아요 머리가 뭐 어디가? 어디 갈래? 뭐 가지고 싶어? 뭐 가지고 싶냐고요? 아 또 가득하다 아 진짜 나 근데 저런 데 들어가는 게 좀 그래 나 지금 민망해 아니면 저기에 섹시 쿠키 알지? 거기도 야한데 야한 거 자꾸 하냐고요 니가 제일 좋아하잖아 야한 거 안 이쁘고 있는데 왜 초를 쳐요? 주방도 이쁘고 짱 많아 아 민망해 진짜 비싼 거 사줘서 쳐줄 거에요? 싼 거 사는 거 그냥 싸고 야한 거 뭐 같은데 지금? 어때? 뭐 있어? 근데 예쁜 속옷 쓰는 이유가 뭐에요? 어? 보이프렌드 때문에 그 선물도 포장지가 예쁘면 근데 어차피 나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왜 예쁜 속옷? 이거 할머니 주사 할머니 주사 원래 할머니 주사 아닌가요? 나랑 똑같지 않냐? 그냥 그거 혹시 사이즈로 보세요? 사이즈요? 네 저 제대로 찍은 거 왜 이렇게 뭐예요? 보도가 나랑 이렇게 부끄러워서 처음 보래요 좋아요 일단 72로 한번 보실게요 아 네 승리로 왔는데? 어 밖에서 승리 하하하하 디자인된 것만 있거든? 나 여기 혼자 있을 수는 없었는데 한 명만 남아줘 낯설어 아까 나랑 같이 색드립 치던 게 갑자기 아 여기 좀 그렇지 않지 진짜 색드립이 되지 않아 이건 범죄야 여기 사회에 나왔네 길이 안 날 수 있어 그래서 왕가린 검진은 실패네 못 봤으니까? 아니 뿌링이가 생각보다 작다 그렇게 큰 수를 해도 돼요? 기덕님? 아 네 저렇게 큰 수를 해도 돼요? 기덕님? 그럼 누가 아아이 하지마 팬티나 하지마라고 큰 목숨을 해도 돼요? 기덕님? 뿌링이 신났어 지금 어 야 이거 남자식을 만들어서 전화 남은 날씨 아 사장님 이제 결제하러 가시면 아 네? 왜요?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사야지 멋있게 해주세요 아 싫다고 또 뭐 여자로 할지 이미지 가져가 막상 이런데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게 웃겨 이렇게 생각들었으면 하라고 하지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잘해볼게요 검은색 뜰 때까지 잘해볼게요 아 근데 뿌링이 검증해봤는데 네 작네 원래 MMP에서 C 나올 정도면 근데 제이님이 D 나왔는데? 아 그래? 제이보다 작네? 여기가 D가 나올 수가 없는데? 그때 막 쟀을 때 근데 여기서 여기서 시헌도 D인가 그랬을걸?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? 누나 작은 거야 얘가 아니요 저는 실제로 봤잖아요 어 개 커 자몽 두 개야 자몽 누나 수박 자몽 누나 수박 아 오케이 뭘 수박이야 이씨 아 근데 저기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말을 못하겠다 아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야 귀동님이랑은 엄청 귀동이 입어놓고 털어놓은 거야 아니 좀 그렇지 남자 그 팬티 매장 갔다고 생각한 거야 막 이렇게 대보고 입고 남자들 그래서 뭘 좀 하지 않아? 나는 어? 포스텔 컬러가 좀 안 나왔는데? 지라 하지마 잘 입을게요 사장님 잘 입을게요 호룡이 검증 실패 박현서보다 작고 강제이보다 작다 아 진짜 그런 건 있대 제이는 아니긴 해 제이는 그냥 미안하다 제이 사랑한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손에 op 호텔을 향상ures 1ïm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